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환경위성 천리안 이비호의 대기질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미세먼지와 가스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뚜렷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아시아 지역 대기질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흘러드는 게 시간대별로 확인됩니다. 9월 9일 영상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 질수 농도가 도심 지역이나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천리안 이비호가 촬영한 것으로 지난 2월 발사해 해발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 떠 있습니다. 천리안 이비호는 앞으로 10년간 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질을 관측합니다. 정부는 천리안 이비호 관측 자료를 아시아 국가들에 공유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국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